고맙습니다. 노래가 너무 빨리 끝난다고요? 아니 이 라디오가요. 아 저희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. 여러분 지금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. 진짜요? 아닙니다. 이제 인사했잖아요. 무슨 소리예요? 지금 우리 신나게 섹시 미 다 읽으셨나요? 아니 노래 들으시고요. 정지우씨가요. 아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정말 좋다. 가슴이 왈랑왈랑. 잠시만요. 왈랑왈랑. 정리씨 왈랑왈랑이 뭡니까? 왈랑왈랑. 왈랑왈랑. 저게 뭐하시는 거예요? 그게 되게 꿈틀꿈틀하는 느낌 아니에요? 네 괜찮습니다. 최연애씨가요. 와일드 너무 좋아요. 요요요. 중독장. 이 부분 머리에 박혀서 자려는데 계속 기억나서 죽겠어요. 맞아요. 제가 아까 방송에 안 나갈 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노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그전 노래 티켓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무대가 좋았던 거고 이번 거는 진짜 노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진태 씨는요 이제 에린이 누나 랩 들어갈 때 예아!로 말고 브라로 들어갔어요! 어떠세요? 저도 왜 얼굴로 부르세요? 얼굴로 부르세요? 얼굴로 다음번 라이브 방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도전 꼭 좀 해주세요 공신바 생방에서 한 번 해주세요 우리 리허설 할 때 한 번 연습 한 번 해봐요 그리고 산옥 할 거 아닙니까? 아무래도 산옥 아니시면 본방 할 수도 있는데 연습했다가 괜찮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걸로 팬분들은 다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거라서 재밌는 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멋있게 하면 충분히 멋있게 할 수 있으니까 뭐야 그... M본부죠? M본부에서 한 번 할 테니까 기용히 MBC라서 MBC라고 하셔도 돼요 MBC에서 할 테니까 신동 선배님이 봐주세요 진짜로요? 네 그래서 모니판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진짜로요? SNS로 네 네 해드릴게요 와우 와우 브라라 하면 진짜로 브라 점점 점점 초점 더 해주셔야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원래 버전 한 번 들려주세요 늘 함께 함께 가야만 해 예아 점점 점 난 더 너에게 흠뻑 빠져들고 있으나는 이거거든요 예아 좀 이렇게 하는군요 자 바뀐 버전으로 갈게요 늘 함께 함께 가야만 해 브라라 점점 점 좋은데요? 좋은데요? 야속 괜찮아요? 어 더 와일드해졌어요 좋아 좋아 할게요 그러면 너무 좋다 심심탑파와의 약속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주 정말 이번주 음악중심 본방사수 다들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282번님이요 대박 이번주 음악중심 본방사수라고 묻혀주셨습니다 네 표정도 해주셔야 돼요 꼭 눈썹 그렇게 올리셔야 돼요? 표정도 브라아 눈썹 꽉 브라아 그렇죠 그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텐데 사실 앨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물어보다가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앨범 제가 사진을 노래가 나가는 동안 좀 보고 왔습니다 아 근데 역시나 치명적인 섹시미가 굉장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앞쪽은 블랙 그리고 뒤쪽은 화이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혹시 좀 나는 앨범 나오고 나서 실망했다 나 더 이쁘게 찍은 컷들이 많은데 왜 앞에 이면 이 컷이야 라고 조금은 아쉬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? 한 번씩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죠 왠지 이번에 다들 회의에 참여했어요 어 그래요? 다들 본인이 직접? 네 직접 셀렉을 했는데 어 진짜로? 네 더 예쁜 컷이 있긴 있었죠 어 그런데요? A컷이 있었는데 네? 이제 절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 간의 조화를 위해서 또 아 그래요? 그러면 난 희생했다 얘기 못 하겠죠? 네 희생했다기 보다는 근데 정말 좋아 예 현아 씨군요 아 이게 안 하다 우리 진짜 더 잘 나온 게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 아쉬웠다는 겁니까?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제가 눈이 눈이 좀 이렇게 초롱초롱 예쁘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두 컷 다 이렇게 제가 눈이 약간 눈을 똑바로 못 떠요 되게 이렇게 희미하게 뜨는 스타일인데 반대 반대 옆에 예예 눈이 약간 눈이 좀 이렇게 희미하게 나온 것들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